뭐야 이거? 복잡하네요. 이것만 니가 하지. 계산하는 건데. 한 번 볼게요. 우리 숫자. 마 3 전체 A제곱. X에 3 A제곱. Y에 2 A제곱.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봐봐. 나누기 6 X에 B제곱. Y 곱하기 8. X에 5제곱. Y에 3제곱. 숫자면 숫자끼리 문자로 문자끼리. 마 3 A제곱. 마 3에 A제곱. 나누기 6. 곱하기 8. 곱하기 X에 3. A제곱 빼기 B. 플러스 5. Y에 2. A제곱 빼기 1. 플러스 3. 이게 C. X에 2제곱. Y에 8제곱. 나누기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해가요? 이해가 돼. 그럼 여기서 니들이 좀 봐야 될 건 뭘 봐야 돼? 얘가 숫자지? 네. 이 숫자가 C라고 나왔는데 이 숫자에서는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요? 그 A랑 그 그 식은 하나인데 미수수가 2개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E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죠? 그러면 어디서 구해야 돼? 일단 얘에서 A값 구하고 여기다 넣어서 B값 구하고 여기다 넣어서 C값 구하면 되겠지. 얘가 다녀, 안 다녀. 네. 하고 오지, 여기에서 나오지? 예. 가세요. 예. 그다음 몇 번? 예. 예. 감사합니다.